충남도가 유치한 기업들의 고용과 투자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충남도 유치기업 가운데 지난 1월부터 4월 사이 공장을 가동하기 시작한 곳은 모두 279곳으로 집계됐는데요.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18.7% 늘어났습니다. 고용 인원은 5,200여 명으로 지난해 대비 2배 늘었습니다. 투자 금액은 모두 1조 9천여 원으로 지난해에 3배에 달했습니다. 충남도는 코로나19 장기화 속에도 설비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로 인해 기업 유치가 활발해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.